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제가 녹화방을 좀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자 밥 아침입니다. 아침 먹습니다.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아 으 으 으 으 으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여러분 도시락에다가 요거 이었습니다 도시락에다가 아 맛있다 카메라가 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아 맛있어 나는 이게 되게 맵을 줄 알고 억수로 맵은 줄 알고 저 좀 샀거든요 저 입에는 그래 별로 맵지를 않네요 맵지 않아요 맵은기는 조금 있으나 그래 저 마음에 드는 맵은 건 아닙니다 맵은 좀 음 음 음 맛있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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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맛있다 아침밥 자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는거는 제가 지금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밥 아침밥 여러분들 잠새만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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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umbles 아 아 아 아 아 어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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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락 먹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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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